으아 으아 투주와 나 왜 중국어 한마디 야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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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후 좀 어색했구나 허우 미안해 연습했는데 너 앞에 여기 약국가서 정심 하나 먹고 와 왜? 너 그렇게 하면 심정이 그거 견뎌겠냐? 내가 어때서? 아.. 오버하잖아 심장도 부담스러워 너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건데 에휴 미워 미워 나는 곱만 좋아해 토끼는 싫어 아이치 좋아 그러면 오늘은 안전벨트 알려줄게 안전벨트 너 잘하니? 맞아 우리 세계에서는 안전벨트가 이 배야 배 배가 안전벨트야 무슨 말이야? 사고 날 것 같다 배를 이렇게 내밀 mobility 그럼 튕겨 나가 그래? 그럼 옆에서 붙인다, 그러면 옆구리는 사로를 그러면 옆에 차가 튕겨 나가 어 우리는 안전벨트를 매야 하기 때문에 안전벨트 단어 갖고 왔는데 너는 소용이 없는 거구나? 그럼 머리를 부딪히다 머리에 살을 모아 그러면 튕겨나가 차가 그럼 니가 온통 안전벨트구나 그럼 왜 나가던 나라면 공인권거야 매출을 안시켜놓은거야 알았어 그럼 안전벨트 우리만 같이 알아듣자 자 안전벨트는 안전벨트 한국말이나 중국말은 똑같네 비슷하지 안전벨트 이게 포인트야 눈에 멍그러서 너는 쳐갖고 안전벨트 눈에는 안전벨트 못하잖아 안전벨트 이렇게 하는거야 안전벨트 얘 봐라 너 엄마가 그렇게 강한 기대되는 엄마가 토끼 엄마 어디갔어 잠깐만 거기 토끼집이죠 토끼집 어떻게든 해봐요 아 진짜